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많은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그러나 전통시장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장 내에서 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마을버스 무료 승차 쿠폰을 지급합니다. 강서구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전통시장 마을버스 승차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우리구 까치산시장, 화곡본동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에서 만원 이상 구입하면 마을버스 무료 승차권을 받을 수 있고 강서 0103번, 강서 0506번, 강서 07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버스 무료 승차권 한 장을 드립니다. 본 행사는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펼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